1, 2, 3, 7, 12시 게임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크...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밀당 이야 바로 내려간거 보세요 준비되어 있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쉽게 하죠 준비되어 있는 무빙이죠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별거 없다가 뭐 잠시간만요 야 아 장난 아이없는 녀석 자 다다다다다다다다 나와봐 더 내도 나와봐 아 정말 쉽네 아 전살난이도 더 나와주세요 잠깐만 아 뭐야 갑자기 분발하네 어? 자연 분발하지 마 아! 아! 미안해요! 아니 어허허 밀당중이야 지금 아니! 아이씨! 응 어서와 응 리벤지하자고? 응 좋아 승부를 좋아하는 친구가 보구나? 그래 덤벼 넌 일단 뒤졌다고 보면 돼 You know? 그렇지 너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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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링코드 얌 시시한 생휘 뭘 개못해 잘한거야 꼭 얘들이 내가 뭔가 못해보이면 못하는줄 알아 게임 난이도 상관없이 하지만 잘하는거야 임마 어? 안돼! 그런말했으면 잡아야돼 모독아! 그런말했으면 잡아야돼 알았어? 못잡으면 말 안돼 에휴 사실인데 하면서 이제 한다고 에허허 봤지? 개새끼들아 에헤헤헤 이런 사람이야 이런 어이없는 난이도 잡는 녀석 어? 너네는 못했.. 못했겠지만은 난 한다 가자아 뭐 없나? 뭐 없나? 없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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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에밀리가 선물해준거야 성게 이거 못버리겠다 아우 아우 진짜 에밀리가 성게를 줬어 은석이.. 은성도 아니고 금성도 아니고 그냥 노말 아우 이거는 집에 전세해야지 뭐 회로 만들수도 있지만은 일단 돈이 급하기때문에 팔겠습니다 한 3.. 2500원 넘게 벌거 같은데 버리지마고 팔아요 아니 안버릴거에요 저는 어이없네 대형 대형 하고 그래 석탄이 있으니까 금을 가공시킬까 잠시만 철은 아 철 철하자 철 갑시다 아 저 딸 랭킹 필요없는데 진짜 아 저 딸 랭킹 필요없다고 개새끼들아 갑시다 여긴다 여긴다 티비 부터 자연의 법칙 안녕히 계세요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 자 16일이다 17일이 아마 마법사였나? 자 오늘은 수익입니다 와아 3700원 대밟 대밟 대의 바아악 민코드가 750원으로 가장 많은 예 와아 이거 거의 1400원 넘었네 쩐다. 대박. 다들 켜놓고 자러가서. 자는사람도 있지만 아 자는사람도 깨워볼까요?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아아아아아 어흠 뿌예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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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헤헤 우리 뿌예들 안녕? 끝났어? 저 자지말고 일어나 하하하하하하하 우리 이쁜이들 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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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안녕? 인나쿠나? 어서와 추추는 눌렀니? 하하하하하하 우리 이쁜이들 하하하하하하 보석 넣어두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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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난 너희들의 채팅이 그리웠어 과목과 시추넣었잖아 응? 음 이쁜이들 이쁜이들 나중에 초 대형 나오는거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됐다 자 이제 우유서리 시간이야 너희들의 우유를 짜리세니까 힘껏 주길 바래 염소젓 야 이거 젖소를 팔고 염소로 해버릴까 다시? 염소가 최고긴 해 염소젓이 진짜 좋아 좋아 아니 그렇지 오호 대형 염소젓 됐다 안녕 야 이거 더 크게 못하나 헛간 오오 그렇지 예 이야 호식이 우리 런이 어? 우리 구삼이 삼 삼등뱅이 그렇지 드디어 밥값 하는구나 아 삼덕뱅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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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음 디스 이즈 그거다 잘했어 오우 달걀 똑같네 계란후라이 계란후라이 할 수 있다 회는 뭐 그냥 할 수 있고 아 안 돼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석탄하고 그 뭐야 이걸 잼을 잼통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잼통 잼통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석탄이 많이 부족해 석탄 석탄을 좀 캐러 가야 될 것 같은데 마요네즈 만들어요 아 마요네즈도 만들 수 있지 달걀로 달걀로 마요네즈를 만듭니다 음 맞다 마요 마요 참치마요 자 어느 곳을 고를까요 딩동댕동 땡 어흠 완벽하군 얍 빨리대려나 나갑시다 아 근데 일단은 아 오 이거 맞네 때마다 장주장이 더 좋아요 양주장 양조통 과일과 채소를 넣어 음료를 추출합니다 음료수 섹 아어엉 아냐 절임통 할께요 절임통 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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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석탄이 얼마더라? 좀 비싼거라는데? 미친거 아니야? 50원도 살까말깐데 쌍놈새끼들 도그 업그레이드 금곡갱이를 해야될텐데 금곡갱이 곡갱이 안쓰니까 아니야 근데 곡갱이 필요해 최석장 오 뭐가 생겼네 오 금 야 석탄 만드는거 이게 뭐야 석탄 잘 주나요? 어디지? 어디지? 이건가 이거? 석탄 잘 줘요? 나무 10개 석탄하나? 나무 10개 석탄하나? 무조.. 아 진짜? 괜찮은데? 나무 10개요? 괜찮은데? 어음 숲감아 아 그거구나 숲감아 근데 그게 좀 오래걸리던데 나오는게 난 바로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바로 근데 바로는 아니더라고 오랜만인데? 40층 오우 대박 더이상 금은 뭐 필요없지만 철은 오우 이렇게 따다 어이씨 아 이렇게 어 맛동산같은거 뭉쳐있는거 보면 기분이 좋다니깐 응? 어? 그래 석탄들 일로와 움직이는 석탄 수약개들 천 내놔 그렇지 아 비켜 어 발광반지다 많은 분들이 이 반지 어디서 샀어요? 물을 보더라고 이거 주웠어 나는 사치를 뿌리지 않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ek Atlin mint 아이 오긴 왔는데 야 오긴 왔는데 석탄이 많이 없네 석탄 좀 주세요 쪼난주네 어 밑에 있다 아 진짜 옛날에 석탄 왜 이렇게 많이 버렸지 아 그때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은 그때 석탄 뭐야 이렇게 뭐 한두개 있어 그때도 막 깝쳤는데 그때가 그립다 아 그립기만 하고 내려갑시다 오 또 있다 샤샤 맞아 석탄 버릴거 없으면 석탄이 뭐 우선순위였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를 반성해봅니다 오케 석탄 짱맞네 그러게 오우 잘 나온다 이거 오 석탄 아 석탄 아이씨 아 존나 은신술하네 자 석영도 잘 나오네 석영 음 그렇지 슥 슥 슥 슥 슥 슥 슥 그렇지 오 17개 오 에비 에비게잇 자수정 엉 난 석영 갖다 버리는데 음 불쌍해 석영에 쓸 쓰임새를 모르고 갖다 버리는 녀석 왕년에 나를 보는 듯하구나 불쌍한 생휘 그 좋은거를 처벌하기 버리고 나중엔 다이어도 처벌일 새끼 아 어디야 이거 자령통 만들면 버려도 돼 똑똑한 새끼 그래? 아 좀 와라잉 엥 어허 여기 있네 바로 옆에 있네 석영 다시는 석영 무시하지 마라 넌 누구에게 따뜻한 석영이 없느냐 오케이 또 전에도 석영 얻으려고 진짜 어 드로프 스크롤이네 정말 고생했는데 살짝 녹아다 했는데 살짝 또 있네 뭐 이렇게 많이 쳐 이 게임에는 스타드밸리 미나 웨스트 뉴베리 스타드밸리 원래 제 풀네임은 웨스트 뉴베리 스타드밸리인데 스타드밸리인데 짧게 스타드밸리 널랍자 널랍자 이거 어때 쓰는거지 오 꽉차네 이제 오 대박 아 이런건 지나갈 수가 없어 아이씨 오 정말 오랫동안 한다 그죠 많이 간다 원래 많이 못 갔는데 응 필요없어 석탄만 쳐내놔잉 아 뭐야 인마 생긴거 좋네 캐스퍼 사람 생겼네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석탄만 하나에 150원이라고 이 돈을 쉽게 쓸 수 이렇게 해서 오케이 뭐 없나 없네 태양중수 많다고 일단은 어느정도 쩔게 했는데 발각맞은거 팔고 이런거 넣어서 좋았어 그리고 양조통 4개만 할 수 있네 양조통 대박 이제 나 갓뿌다 헥갓뿌다 자 5시니까 내가 어 뭐 누구 이번주는 줄친구들 다 저버렸네 그죠 이번주는 줄친구들 다 저버렸고 어 안녕하세요 헤헿 우리 장모님 아 우리 또 쉐인 안되게서 돈있게 좀 있습니까 엥 안녕히계세요 어 안녕 레야 이거 처먹어 아 안먹어 어 알았어 아 안녕히계세요 안돼 더이상 곤드벨은 안돼 나 6천원밖에 없어 맥주 두개면 팔백원이야 어 팔백원이면 별풍선이 일곱갭니다 수수료떼서 아 수수료 어쩌고 하면 일곱개면 모더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원래 매사에 감사 안하는데 씨벌탱 아닙니다 오오 잠깐만 너무 많네 쓸데없는거 일단 버려버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려버리자구요 에헤에헤에헤 엽 에헤에헤 엽 염 염 염 염 염 활칠주님 뭐냐 야 뭐하냐 아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양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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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다 설치해버리자 양 이거다 하면 안되겠는데 크흐 양조통 양조통 여어이인 뭐요 엥 흑 흑 양조통 크랜베리 솔직히 여기도 이렇게 해 됐어. 어! 염소조치 있어. 쩐다. 정말 대박인갈? 너너너. 아! 어! 안되네? 아이고 또 이거 꽉 쳐버렸네 또잉?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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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꽉 쳐버렸네 진짜? 자 일단은... 아 크랜베리 크랜베리 거 좀 그만 드세요! 알겠습니다. 좋아... 아니요! 요시... 아 이거 좀 하고 싶은데 아직 여덟시... 보석 좀 다 팔죠. 왜요? 야 이런거... 야 이제 이런거 팔자. 어차피 내가 다 과... 야 생각해보니까 이거 이제... 필요가 없지 않나? 그죠? 이미 기증했잖아 기증 기증했으면 이제 필요없는거지 그죠? 갑자기... 어이가 없네? 어? 아니... 술먹는거잖아 이거 사실은 정말 사실은... 일비표창 뭐에요? 이리디움입니다 이리디움 이리디움? 쿵쿵따 듬바디움? 듬바디움... 아 나 너무 귀엽네 죄송합니다 하... 또 달걀로 체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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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유로도 체키라아우 넣어두자 됐다 아직 여덟시네? 아직... 혈기왕성한 시간이잖아! 그래! 난 오늘 하루를 낚시로 마감시키겠어 업데이트하면 보석 쓰여요 팔지마요 이거요? 이 광물 말이야 광물 이런 광물은 안 쓰이지 않나? 자 살짝 운동하러 가볼까? 뭐 보석 뭐 루비 이런거는 내가 쓰겠지만은 저런 광물들은 아직 쓸모가 없지 않나요? 그죠? 밤낚시가 꿀이죠? 띠링띠링님 고맙습니다 띠링띠링 혹시 모르니까요 야무스äs여 설치해서 크림베리를 짜라라라라랭 팔면 쩔고도 지금 크림베리가 130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잼이 130개에요 여러분들 하나당 300원이나 지면 비싸요 대박 쩔죠 어 비싸요 쩔죠 그럼 저 부저에요 계산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멍 때리고 있었는데요 네 와인 못합니다 아직 너무 저한테 고급 컨텐츠 권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 아직 1년차에요 여러분들 저는 가을.. 저는 겨울 히터남입니다 따뜻한 51티 미쳤네 그런 고급 컨텐츠들은 나중에 네 지금은 좀 서민 컨텐츠 저급 컨텐츠 좀 하겠습니다 아 배고프다 박민수 왔나? 아 또 피방이 있나? 오 깜짝아 저거 뭐야 이거 먹어주고 어허 귀여운 새끼네 어 잠깐만 왜 자꾸 언젤 어허 그냥 잡혀 아이 귀여운 새끼네 진짜 뭐야 어허 필요없는거 너나 가져라 네 추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추천이 2000개 넘었는데 뭐야 넘었네 고맙습니다 형한테 박민수라 함 그럼 형이 박민수 지금 형이냐? 아 맞네요 아 아이씨 아 이 자식 봐라 이 자식 봐라 쭈밤 highest 후 하나 쭈 그렇치 나와 아까 그 친구 나오는게 좋을걸? 안나오면 니 얼굴을 머루만질거야 크흑HAN 섹시해지timer 나오지 않으면 니 얼굴을 어루만질거야 나오는게 좋을까? 나오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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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침착해 그렇지 하나 더! 으아아아 벌써 3시 반이네 아침 일찍 나가야되는데 차에서 자겠군 농어 야 근데 대형허가를 하려면 뭐건 필요할까? 대형허가가 되서 소를 많이 키우면 일단은 되게 좋을텐데 돈나무 돌 아 그건데 아지만요 오케이 아 등등고 썼는데 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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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요즘 게임 맨날 똑같은거만 했던거 같은데 일주일내네 진짜 이번주 하이라이트 건져나고 스타디웰일리만 나오겠다 아 물론 그것만해도 재밌는거 많을거에요 그것만했네 아 근데 요즘 뭐 할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요즘 신작게임 뭐 없어요 제가 장르 거르는거 좀 몇개있지만은 제가 장르 거르는거 좀 몇개있지만은 신작게임이 요즘 안나와서 다크솔은 솔직히 매니아게임 아닙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매니아게임이라고 매니아들이 많은게임 근데 저는 다크솔 굳이 3나왔다고 해야됩니까 전적도 있는데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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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어버워지 어후 잠깐만잠 어 널 마지막으로 잡고 집에 가겠어 아아 잠깐만요 미안해 뭘 미안해 임마 미 미안해 임마 넌 죽었어 임마 이런 귀여운 녀석 이런 귀여운 링코드 녀석 아하이 귀여워 내가 쫄래쫄래 따라가니까 아 니가 니 졸조로 모이나 응? 두마리 토끼를 잡고 싶습니다 내려올거 다 알아 응 그래 응 그래 아하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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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하하하하하 아이새끼가 잠깐 시발 야 아잇 건방진 세니로 잇잔여서 일로와봐 어? 아이 잠깐만요 형 제가 갈게요 제가 간다니까 형 형은 그냥 못망으시면 돼요 아 예예예 제가 전부 다 세팅을 시X여러라!!!! 시... 땡 시X여러라 자 빨리 팝시다 엥? 헛헛헛 헛헛헛 아 이거 아 다 팔아 대장간에 굳이 뭐하라고 그죠 그래서 아 다 팔면 됩니다 됐다 자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어 보람찬 하루였어 빨리 자야돼 잘자 과연 얼마 벌었을까? 오 최강 레벨업 대형폭탄 만들 수 있네요 슬퍼없어 잠깐 했는데? 오 최강 야 이거 돈 장난 아닌데? 와우 우와 꿀인데 노다지야 노다지 자 17일 흫 오 좋네 만원있다 만원 자 이제 염소젓 우유랑 마요네즈 커피넣고 치즈를 넣어놔 오케 오케 야나 수요일 소스의 여왕 뭐있나? 마탕? 오 마탕 배웠네 대박 오우 다이아몬드 여 나왔다 편지 앵그리 미안하네 내가 더 귀찮겠구만 사실 부탁이 더 있어서 말이야 내가 새로운 망치로 만들게 되었는데 그거 시도해보면 광물이 없어서 말이지 철주개 하나 그어줄 수 있나? 아 철주개죽은 괜찮지 에? 철주개 정도는 줄 수 있어 친구야 대신 에밀이는 넘보지마 응? 알겠어? 에밀이 넘보는 순간 우리서희 끝이야 알겠어? 한나트린적 이 새끼 안녕 얘들아 오늘도 의료를 부탁해 그렇지 아이 귀엽다 아 뭐 아 아 지금 저쩌고 있는데 박민수 왔네 아 개빡치게 진짜 아 아 왜 꺼져 아 아 저쩌는데 집중해 갔네 아 누구 쩌는지 까먹었잖아 아 그러면 여섯 여섯 일곱 한마디 누구냐 아 저쩌고 있는데 진짜 아 아 아 여기다 에이 됐네 아아 꺼지라고 아뇨 어 달걀이다 이거 얼굴 던지고싶네 분명히 안 들리지 부산이라서 슈발 에헤 던져버린다 아 던지고싶네 에헤 아 아 이거 제가 방윗이 여드름 쭉쭉쭉쭉 안 들리지 들릴 수가 없을걸 방윗이 여드름 쭉쭉쭉쭉쭉 두두두두 어 여기 희내네 있네 귀여운 어 여기 희내네 있네 에헤 귀여운